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룰루 아유 룰루는 내가 지비게 많이 했지 가장 많이 플레이한 챔피언 중 하나지. 그렇죠. 룰루의 그래픽은 적당히 맞죠. 매력적이지는 않아요. 무지개색 총공격이다. 아니야 매력적이지. 하지만 수준 높은 편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. 캐릭터 명확하지. 음성 가장 아래되고. 솔직히 도움이 되진 않아. 아니야 도움이 돼. 아유 룰루는 별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. 매우 그렇지 않다. 특징을 세 개의 단원한 짧은 문구. 컨트롤. 악심.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. 룰루가 원거리 챔피언들 약한 거 있잖아요. 나미, 카르마, 바드 이런 약한 원거리 챔피언들한테는 지리게 세거든요. 근데 쓰레쉬, 레오나, 알리스타 이런 센 챔피언들한테는 지리게 안 돼.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게 하면 누가 이걸 하나 설문조사를. 이거 하면 뭐 주나? 보상 주면은 알겠는데 이거 누가 하나. 아 이거 누가 해 이거를. 아 이거. 아 이거.